드디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중학생인 시간동안만 허락받은 시즈카의 아이돌 활동, 그 뒤에는 싫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만두기 싫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기회 그것도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면 분명 아버지도 돌아봐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시즈카는 어떻게 해서든 남은 시간동안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쭉 아이돌을 하고 싶었던 시즈카, 현실은 잔혹했고 문제는 많았지만 프로듀서는 오디션 때부터 그녀를 봐온 사람으로서 시즈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을 위해서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력으로 도와주겠다는 프로듀서, 그러니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레슨을 하며 실력을 키우자고 합니다. 옆에 있는 두 친구들도 시즈카와 함께 아이돌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하자며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공터 라이브로부터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레슨을 하기 위해 시어터로 향합니다. 그때 여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된 미라인에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인가 했지만 알고보니 서로 면식이 있었네요. 그녀의 이름은 시라이시츠무기, 오늘부터 시어터의 아이돌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료였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 덕분에 미로같은 역을 나온 추무기는 무사히 시어터에 도착합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그녀들을 맞이하는 푸르소, 추무기는 연락을 받지 않았던 푸르소를 걱정했었지만 사실은 일 때문에 바빠서 보질 못했는데 그걸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은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추무기. 그러면서 고향인 카나자와에서부터 자신을 스카우트한 당신은 수상한 사람이었다며 엄청나게 까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라진 추무기. 세 사람은 그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아직은 풀리지 않는 기분. 그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 보컬 트레이닝 룸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사쿠라 모리 카오리가 있었습니다. 성악과 졸업생의 전직 음악교실 선생님이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음악교실 선생님이라 오디션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자의대 행사에서 악당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을 눈앞에서 본 세 사람은 다음에 노래를 배울 수 없냐며 진짜 선생님처럼 인기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만남과 인사도 끝나고 이제는 진짜 레슨 시간. 그렇게 힘든 레슨 시간이 끝난 후. 첫 레슨인데도 잘 따라온 두 사람이었지만 역시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번 미라인에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들어온 다른 레슨 멤버. 미나콘에도 추묵이랑 카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짧은 인연을 나눈 후 푸르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레슨 룸에 들어옵니다. 곧 있으면 시어터의 공사도 마무리되는 시기. 정치적인 활동을 공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한 푸르소. 드디어 뮬리온 스타즈가 데뷔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데뷔를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신 데뷔곡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플레이오프이자 첫 데뷔 스타트 멤버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미나코, 시오, 안나, 토모카, 리더는 미나코, 밀리언스타즈 팀 퍼스트 멤버로서 기자회견 당일 데뷔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중 선두로서 서게 된 팀 퍼스트 멤버들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공토라이브 당시 미라이네의 시작을 이어서 멋진 데뷔 무대를 성사시키기로 다짐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곧 있으면 무대에 서게 될 테니 열심히 하자고 하며 오늘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지만 시즈카는 오늘 남아서 자유레슨을 하고 돌아간다고 하네요. 시즈카가 빠지고 돌아가는 네 사람. 시즈카가 걱정이었지만 분명 데뷔에 앞서 힘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응원하기로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를 만드는 추묵이. 여기서 기숙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물어보지만 세 사람은 다 도쿄도 출신, 혼자 지방 카나자와 출신. 추묵이만 집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프로듀서에게 보고하지만 저번에 집은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자취방 이야기가 아닌 진짜 본가 역이었을 줄이야. 일단 프로듀서가 자취방을 알아봐준다고는 했지만 그게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닌지라. 미라인은 그런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추묵이를 친절하게 받아주는 미라인의 가족들 따뜻한 식사와 정으로 추묵이를 반겨줍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잠들 시간 미라인의 가족의 정에 따뜻함을 느낀 추묵이 하지만 이 따뜻함도 집을 구하고 나면 끝. 레슨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러면 오늘 느낀 정이 그려질 것만 같았던 그녀. 꿈을 품고 가구를 다지고 막 올라온 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약해지는 추묵이지만 그럼 그녀에게 미라인은 많은 동료 아니 시어터의 모두가 가족이라며 이제는 자기랑 모두가 가족이고 시어터가 새로운 집이라 말해줍니다.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추묵이 공터 라이브 때부터 그녀에게 받은 용기 다시 한번 여기서 받게 된 추묵이었습니다. 한편 카오리랑 츠바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카오리에게 시즈카가 처한 상황과 그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츠바사 시즈카의 진심에 살짝 무언가를 느낀 츠바사는 카오리는 어째서 아이돌을 선택했는지 물어봅니다. 카오리는 항상 자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푸르소에게 스카우트 받은 후부터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저번 공터 라이브에서 느낀 그 새로운 세계의 문을 보게 되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발로 직접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츠바사랑 헤어지고 쓸쓸이 돌아갈 때 울린 핸드폰 츠바사가 같이 찍은 사진과 오늘 즐거웠다는 문자를 보냈네요. 오늘 카오리는 소중한 동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시즈카는 늦게까지 남아서 구석에서 혼자 레슨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춤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팀 퍼스트 멤버들의 레슨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보다 잘 추고 여유있는 표정 답답함 속에서 끝난 자유 레슨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생각하는 시즈카 그때 들어온 시오 레슨 동안 계속 자기네를 보고 있던 그녀가 신경 쓰였던 시오는 자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자기보다 더욱 진지하게 춤을 추는 그녀들을 보며 진지하게 자신들을 마주보는 그녀들이랑 자기랑 너무 달라서 보고 있었다는 시즈카 다른 멤버들은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어느 순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해왔던 것 같다며 왠지 불순한 이유로 아이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진지하게 마주하던 시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돌이 되기로 한 사람들은 각자 이유를 가진 것처럼 저마다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지금처럼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면 아니 계속 자신을 부정한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가주러 오는 사람들에게 불순한 이유가 될 것이라며 아이돌을 하기로 했으니 그때 가진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며 그때 공터 라이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며 날카로운 말을 달리는 시오 지금의 이유는 불순할지 몰라도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릴 때부터 꿈 그 마음만큼은 진지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시즈카 그럼 그거면 된 거라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며 서로 편하게 부르게 되며 친구가 되나 했지만 시오가 한마디 더해서 서로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시오 나름 선배로서 말은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녀 역시 비슷하게 불순한 이유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드디어 시어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멋진 라이브 시어터의 외관 여기서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모두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기자회견 프루서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녀들의 촬영과 팀 퍼스트 멤버들의 플레이오프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사타게 미나코, 키타자와 시오, 모치즈키 안나, 텐쿠바시 토모카, 팀 퍼스트의 데뷔곡이자 시어터의 플레이오프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스타 인플레이션이 새롭게 만들어진 라이브 시어터 무대 위에서 울려퍼집니다. 정식 공연이 아닌 플레이오프 해견이라 관객들은 어깨 관계자들 뿐이었지만 그분들의 눈과 귀를 매혹시키는 팀 퍼스트 신인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완성도의 무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알리며 밀리언스타즈의 데뷔를 알립니다. 드디어 밀리언스타즈 데뷔 라이브 시어터 시동 그리고 마지막 동료들하고의 만남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들이 데뷔를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6화는 곧 있을 데뷔를 앞두고 이제 막 들어온 두 사람 츠무기와 카오리에 대한 마음 그리고 시즈카의 시험부 아이돌 기간 동안 그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시작부터 불안한 그림자를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 시즈카가 아이돌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년 반 정도 그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시즈카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한 새로운 친구들 츠무기와 카오리 이들의 등장은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내면서 동시에 드디어 시어터 공사의 끝이 다가온과 함께 그녀들의 데뷔가 결정되고 기자회경도 잡히자 새롭게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풀어내는 편이었습니다. 카나자와에서부터 온 츠무기는 꿈을 가지고 가구를 품고 올라왔지만 이제부터 혼자 살게 되는 것에 쓸쓸함을 느낄 때 미라이와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다는 따뜻한 말과 용기를 주어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녹여주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자신을 찾고 싶었던 카오리는 그날 우연히 만나 한 남자와 그 아이들의 무대 덕분에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 속에서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팀 퍼스트 멤버 시오를 통해 시즈카의 아이돌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불태워준 이야기였습니다. 각 3명의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도 이 이야기의 메인 틀은 아이돌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나눠진 편집 속에서도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이 3명의 이야기 중 가장 좋았던 멤버는 역시 시즈카 시오 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영상으로 다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닮으면서도 닮지 않은 캐릭터 두 사람 다 아이돌이라는 꿈 안에서 아버지라는 다르지만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즈카는 반대하는 아버지한테서 인정받기 위해 시오는 사라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시즈카는 어릴 때부터의 꿈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불순한 이유로 바뀌게 되며 마음속에 고민을 품었지만 작중에서는 시오가 먼저 들어온 1군 멤버였기에 나름 경험자로서 아이돌에 대한 마음가짐과 팬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이야기해주어 그녀가 잊고 있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해주었지만 데뷔 라이브 전 시오 본인도 비슷한 이유로 불순한 아이돌이라며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짜나무에 느꼈습니다. 시오 역시 꿈에서 힘든 어머니를 돕기 위한 수익과 남은 가족들에게 미소를 주기 위한 이유로 변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6화에서 가장 재밌던 부분이었죠. 한편으로는 시오가 돈 아직 노래나 춤은 멀었어라고 한마디 더한 부분은 역시 사이는 안 좋구나 하는 제작진에 따른 팬서비스 같아서 이 부분에서 감동이 다 무너지고 비시겠지만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도 딱히 뭐라고 다룰 부분이 없는 게 츠무기 카오리의 등장의 경우 자신의 소개 정도로 그쳤으며 거기에 더해 츠무기의 지뢰짐작으로 프로듀서를 욕보이는 부분과 망가지며 당황하는 부분은 츠무기의 개성을 잘 살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녁 식사에 가라하기를 올리다니 그리고 팀 퍼스트의 데뷔 라이브를 통해 그녀들의 데뷔를 알리는 순간 스타 인프레션 무대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연출 하나하나가 인기인 스타 인프레션 연출이 많아서 이건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하는 수준의 레벨이었죠. 그리고 스타 인프레션이 끝나고 흐르나무는 웰컴 이제 진짜 극정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 향한 인사를 시작했다는 의미 팀 퍼스트의 무대를 시작으로 다음은 팀 세컨트 여름, 바다, 수영복 드디어 밀리언스타즈의 본격적인 아이돌 활동의 시작이라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번 6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7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